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육군훈련소의 종교행사 강제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선교의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군선교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군 법령에 이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헌재가 종교행사 참여 권유를 강제로 해석함에 따라 군선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. 예정 통합과 합동, 기감 등 10개 주요 규단은 군종 목사를 파송해 진중 세대뿐만 아니라 군신앙 전력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.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 따르면 한때 한해 평균 16만 명에 이르는 장병들이 진중 세대를 받을 정도로 한국교회의 황금어장으로 불렸습니다. 군 당국 역시 종교를 바탕으로 한 무형의 신앙 전력이 부대 내 어떤 정신교육보다 애국애족 정신을 심어주고 병영문화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며 군종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강제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군 선교 현장에서는 우려가 큽니다. 헌재의 결정에 국방부가 나서 신앙 전력이 군 전투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군대 내 종교시설 유지와 종교활동 권유는 무형 전력 강화 측면에서 이해해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그럼에도 일선 군 선교 관계자들은 군 선교가 예전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군 선교연합회의 이정우 사무총장은 군 장병들이 인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종교행사에 대한 권유가 강제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. 문제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일선 부대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구원율을 강제로 그렇게 개인 의사에 따라서 다 시각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. 청년들은 그것을 강제로 받아들인 거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의를 제기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현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군 법령에 의해 이미 종교의 자유와 종교 생활이 보장되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세례와 양육, 한국교회로의 파송이라는 군 선교의 기본 틀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무형 전력이라고 하는 거 사실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군이 필요에 의해서 기독교 천주 불교가 다 들어온 거거든요. 무형 전력에 있어서 신앙 전력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전쟁에는 뭐 참호에는 무실론자가 없다 그런 얘기처럼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이제는 많이 위축이 되겠다. 군 선교연합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20년까지 펼친 비전 2020 운동을 통해 407만 명의 장병이 진중 세례를 받았고 165만 명이 전역 후 일선 교회와 연결됐다고 밝혔습니다. 종교 행사 강제는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 앞에 군 선교 사역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.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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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.